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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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년 5월 20일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주최했던 서울대학교 물리대 학생들로부터 1964년 5월 30일 시작된 단식농성에는 동료 학생들을 비롯해 교수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젊음을 담보로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고 점차 규모가 커지며 전국 각지 대학들로 확대되어 단식을 시작한지 어느덧 100시간을 돌파한 1964년 6월 3일 서울에서만 3만 명이 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박정희 정권은 물러나라를 목 놓아 외쳤던 63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 대학교 교내에서는 박정희와 김종필 이케다 하야토 등을 상징하는 집 인형을 불에 태우는 화영식과 한일협정에 대한 성토대회가 일어났고 서울대학교 물리대 단식 학생들도 단식 공성을 시작한지 100시간을 돌파한 오후 4시경 단식을 중단하고 중앙정보부에 납치 후 고문까지 당했던 송철원 학생을 들것에 싣고 태극기를 앞세운 채 교문을 나서면서 대학생들을 비롯해 중고등학생들까지 박정희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들을 외치며 거리로 모여들었고 이에 야권 정치인들을 비롯한 제아 인사들과 각종 사회단체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육섬항쟁으로 불린 이날의 시위는 점차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거리들을 매울 듯했던 시위대는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 앞과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도달했고 이에 박정희 정권은 이날 시위를 배후 세력에 의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 하는 반란으로 규정하고 박정희 대통령 주재 아래 정일권 총리를 비롯한 관계 강요들과 대책 수립을 위한 연석회의가 열렸으며 시위가 고조되고 있던 오후 내시경에는 당시 주한미국대사 세모엘 버거와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 해밀턴 호주도 헬기를 타고 청와대에 와서 시위 관련 계엄령 선포에 따른 군병력 이동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1964년 6월 3일 오후 9시 40분 박정희 대통령은 6.3항쟁을 국가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시위 금지와 이에 대한 진압을 비롯하여 언론검열 대학 휴교 및 시위 주동자에 대한 검거 등이 계엄령 하달과 동시에 계엄사령관 민기식 이하 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계엄포고에 의해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 체포 구금까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통해 시위를 주동했다는 정치인들과 학생들을 비롯하여 시위 관련 보도를 통해 선동했다는 언론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한 지 며칠 안된 1964년 6월 6일 새벽 제1공수특전단이 정권에 저항했던 시위를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던 동아일보사에 난입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던 1964년 6월 15일에는 동아방송의 프로그램 앵무새 관계자 및 언론인 6명을 반국가 단체 활동들을 찬양 고모했고 내란 선전 선동 및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정부 비방 등의 혐의로 반공법 위반을 내세워 구속시키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으며 더 나아가 한국일보사주이자 당시 박정희 정권의 경제부총리였던 장기영을 앞세워 언론사에 대한 대출 중단 및 각종 혜택을 중단시키며 정권에 충성할 것을 강요했고 여당인 민주공화당도 이러한 정권의 탄압에 발맞춰 자신들의 입맛대로 언론사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되는 언론윤리위원회법까지 국회에 단독 제출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았던 언론사들에 대한 탄압과 동시에 6.3항쟁의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학생들까지 탄압하기 시작했고 1964년 6월 17일 6.3항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학술단체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에 김중태, 현승일, 김도연 학생 등을 정부전복기도 혐의의 내란죄로 군사재판에 회부했으며 이로부터 이틀 후인 1964년 6월 19일 정권 입장에서 문제가 될 만한 학생들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대학교의 학칙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고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과 단식농성 등을 주도했던 서울대학교 물리대 내의 마르크스주의 연구모임 불꽃회와 63항쟁을 결부시켜 시위배우 세력 중 하나로 지목했으며 민주공화당에서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을 국회에 상정할 때 학생들의 시위 참여 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토론하는 것마저 사법 처리할 수 있는 학원보호법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학문의 요람으로 불리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문과 사상의 자유마저 제안하려 했던 학원보호법과 언론사들을 정권 입맛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대한 반대 열기는 시위 못지않게 뜨거웠고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박정희 정권과 민주공화당의 입법 행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으면서 결국 박정희 정권은 학원보호법은 포기했지만 언론윤리위원회법은 끝내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정권과 민주공화당에 의해서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옥죄이고 있었던 긴박하고 위급했던 순간에도 당시 제1야당 민정당에서는 언론윤리위원회법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당권 싸움 개파 싸움에 급급했고 마침내 민정당 대권후보였던 윤보선이 당내 전국구 3번이자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유진산에 대해서 박정희 정권과 유착한 사쿠라라 칭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으며 더 나아가 유진산을 당내 투표를 통해 제명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민정당은 탄압받는 학생들과 언론편에서 함께 싸워 죽이는커녕 정당구실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렇게 야권은 또다시 지리멸렬한 분열과 무의미한 당내 패권 싸움들을 하는 동안 박정희 정권은 6.3항쟁 직후부터 개업령을 해제한 1964년 7월 29일까지 55일간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과 학생들 언론인들까지 총 1120명을 검거하여 이 중 540명은 군사재판 216명은 즉결재판 86명은 민간재판에 회부했고 언론인 7명을 비롯해 학생 168명에 일반시민 173명까지 총 348명을 구속했으며 이렇게 검거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한 인물들로는 당시 서울대학교 물리대 학생회장으로 선언문을 읽으며 시위의 최전방에 있었던 김덕령과 고려대학교 상대 학생회장으로 시위에 참여했고 훗날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된 이명박 중앙대에서 시위를 주도한 죄로 구속되어 학교에서 제적까지 당했던 이재호를 비롯하여 당시 경기고등학교 3학년 학생 신분으로 시위에 참여하여 국회의사당에서 연좌시위까지 펼쳤던 손학규 등 훗날 대한민국 정치사를 뒤흔들었던 인물들이 한일협정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순간에 육섬항쟁이라는 커다란 사건의 한복판에서 진짜 세상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육섬항쟁에 맞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공화당이 각종 탄압법안들을 국회에서 거침없이 통과시키는 동안 남산 멧돼지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은 이에 발맞춰 계엄령이 해제된 지 2주 만인 1964년 8월 14일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배후에 비밀지하조직 인민혁명당이 국외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인민혁명당 사건 일명 제1차인혁당 사건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대한민국 정세는 공안정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1차인혁당 사건은 관련 인물들과 사건 전개 과정들이 복잡할 뿐더러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따로 조명해야 할 현대사적 의미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 6.3항쟁 직후 7월 29일까지 55일 동안 지속된 계엄정국에서 8월 인혁당 사건 등을 통해 공안정국으로 당시 대한민국 정세가 요동쳤던 무렵 미국은 자신들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자작극 일명 통킹만 사건을 일으켰고 일찌감치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서 조속한 한리협정 체결과 국교 정상화를 종용했던 미국의 입김이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 6.25 한국전쟁을 치른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미국 또한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국가들과 세계 패권을 두고 냉전을 치르고 있던 중에 또다시 세계대전으로 격화될 수 있는 베트남전에도 참전하게 되면서 민주 진영 국가들 간의 단결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했고 더 나아가 소련과 중국 북한까지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심 국가로 지목한 일본과 진영 간의 경계선이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의 화합은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법무부 국무부 등을 통해 박정희 정권에게 신속한 한일협정 체결을 넘어서 베트남전 파병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요구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시 국회에서는 이동외과병원 의료진과 태권도 교관 등에 대한 해외 파견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1965년 1월에는 공병대를 비롯한 비전투 병력에 대한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어 2월 일명 비둘기 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했으며 같은 달인 1965년 2월 20일 마침내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되었습니다. 그러나 1965년 2월 20일 가조인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일명 한일기본조약에는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모호한 문장만이 있었을 뿐 전문 어디에도 일제강점기 즉 일제의 부당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비롯한 그 어떤 언급조차 없었고 이에 계엄령과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베트남전 파병 관련 논쟁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한일협정에 대한 반대 시위가 1965년 6월 22일 정식 조인될 때까지는 조인반대운동으로 1965년 8월 14일 비준될 때까지는 비준반대운동으로 다시 한번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2월 20일 한일 기본조약을 가져인한 후인 1965년 3월부터 범국민 투인은 다시 한번 전국을 돌며 연설 및 강연회를 개최했고 이에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시민들이 온집하며 한일협정 반대 시위에 대한 열기가 점차 뜨거워졌으며 1965년 4월 13일 당시 동국대학교를 재학 중인 김중배 학생이 시위 참여 중 진압당하는 과정에서 두 개구를 크게 다친 후 이틀 후인 4월 15일 세상을 떠나면서 시위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더해지며 더욱 격렬해져갔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바로 다음 날인 1965년 4월 16일 학생들의 시위 참여를 제안하기 위해 각 학교에 4월 말까지 휴교할 것을 지시했으나 배제고, 보성고, 마포고 등 고등학생들까지 시위에 적극 참여하면서 한일협정 반대 시위 열기는 좀처럼 가시질 않았고 범국민 투이가 개최한 서울시민 궐기 대회에는 4만 명이 넘는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1965년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거리 곳곳에는 국민들의 함성과 매쾌한 최루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 와중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제36대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과 함께 카퍼레이드까지 하며 5월 19일 한미 양국의 대통령 이름으로 낸 공동성명을 통해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장기 차관을 미국으로부터 공여받는 등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미국의 이러한 선심 뒤에는 공짜 치즈는 쥐도채만 놓여있다는 격언처럼 베트남전 전투부대 파병을 비롯한 한일협정을 통한 양국의 신속한 국교정상화라는 풀어야 할 외교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순방을 다 마치기도 전에 정일권 총리 등 정부 강요들에게 긴급 훈령을 보내며 한일협정을 서둘러 체결할 것을 독촉했고 한일협정과 국교정상화를 비롯해 베트남전의 전투부대 파병에 관한 여론을 조성했으며 한일협정 반대 시위와 베트남 파병 반대 시위가 한창이었음에도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전국을 밀어붙여 마침내 1965년 6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기본조약을 정식 조인했고 1965년 8월 13일 민주공화당은 단독으로 베트남전쟁 전투병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바로 다음 날인 8월 14일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1965년 8월 14일 한일협정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도 재하세력 총궐기를 비롯해 전국 각지 대학교에서는 한일협정 비준무효와 선언식이 열리는 등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고 이에 박정희 정권은 무장군인을 투입하여 학교 내부까지 침투시켜 시위 참여 학생들을 구타하거나 연행하는 등 무자비한 진압을 강행했으며 이에 대학교수들 뿐만 아니라 김홍일 박병권 등 예비역 장성들마저 박정희 정권을 규탄하는 항의문과 사과 및 관련자 책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오갔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시위 참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를 두둔하는 교수들까지 강력하게 비난하는 대국민 특별담화와 함께 1965년 8월 26일 다시 한번 대한민국 수도 서울 1원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육군 육사단을 진입시키면서 1965년 12월 18일 한일 양국이 한일협정 비준서를 교환할 때까지 시위와 무력 진압 시위와 공안 사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 대통령 특사로서 일본으로 건너가 당시 일본 총리 이케다 하야토를 만나면서 다시 재개된 한일협정을 위한 회담은 1962년 김종필과 당시 이케다 내각 외무대신 오이라 마사효시가 만나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김종필 오이라 메모에 쓰여있던 조건들에서 거의 변동되지 않은 채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가조인 조인 기준 기준서 교환 등의 형식적인 과정을 거쳐 마무리되었고 박정희 정권과 일본이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4년이라는 시간동안 때로는 묵묵히 지켜보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대로 된 사과와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외쳤던 학생들과 시민들의 절규는 한 음절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6.25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 온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공산국가들과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미국의 존재와 지원이 절실했고 베트남 전쟁까지 맞물리면서 한일협정 체결은 시급하고 피해갈 수 없는 외교 과제였겠지만 밀실외교 군료괴교가 아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보다 널리 소통했다면 하는 아쉬움과 6.3항쟁을 비롯해 한일협정에 반대했던 시위에 대해서 이를 내란이나 반란으로 규정하고 계엄령 위수령 등을 통해 군대까지 동원하여 엄연히 국민들 중 일원이었던 시위 참여 학생들과 시민들까지 무자비하게 진압한 만행들 중앙정보부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 시위 참여 학생들까지 사찰 납치 및 고문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배후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빨갱이로 몰아 숙청하는 정치공작들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부터 정확히 50년이 지난 2015년 박정희의 딸 박근혜와 기시노부스키의 외손자 아베 신조가 다시 한번 양국의 정상으로 만나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들과 그 어떤 논의나 동의 하나 없이 2015년 12월 28일 돌련이 체결한 일명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서 이후 이어진 대한민국 대법원에 강제증명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발끈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사건과 이에 마치 한일협정 반대 시위처럼 불같이 일어났던 일본제품불매운동 그리고 가장 최근 2021년 6월 7일 일제강제증명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판결까지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온갖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망험마저 일삼는 뻔뻔한 일본의 행태를 비롯해 이런 파렴치한 일본에게 일말의 여지라도 제공한 한일협정을 비롯한 이후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